에버블로우 메디! 원래! 안녕하세요 에버블로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칙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언니즈가 너무 멋있게 해버려서 이제 저희가 졌는데요 저희에게 벌칙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칙이 저희가 뭔지 모르니까 맞아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다들? 너무 슬기다 과연 두근두근 두근두근 뭐지? 퍼포먼스 맛집 에버블로우의 랜덤 플레이 댄스 와우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제가 오늘 랜덤 플레이를 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언니즈랑 미아씨 중에서 제가 한 명씩 해볼까 하는데요 와우 너무 싶은데요 너무 싶은데요? 자꾸 고개 돌리는 이유언니가 저 대신 잘 해줄거죠 이렇게 바로 선택한다고요? 왜냐면요 언니가 제 눈을 피하셨어요 아 어 아니 맞아요 네 다가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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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우 귀여워 딴딴 헤이 클리티 클리티 귀엽다 아디였어 나였어야 해 어 약간 느끼네 예 이유언니 약간 느린데 언니 손 약간 느끼는데 언니 언니 왜 저리 왔는데 뭐지 오오오 아 느리다 느리다 그 생각엔 멀틀이 아닌데 저를 얼른 멀틀이 좋아하다 너무 좋지 하이 오오오 이형이 좀 흘리는 것 같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후우 안 끝났네 뭐야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오오오 완전 다 탈리고 있어 언니 완전 완전 근데요 저거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나를 어 어 볼반 다 틀리는데 뭐야 뭐야 누가 생길 거 아니야 아예 어 잘한다 와우! 멋있다! 그럼 지금까지 토이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이스트가 안 나왔어. 근데? 라디나가 안 나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